저 지난번 여의도에서 만두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. 무슨 만두 사건? 형이 제 거 만두 하나 더. 그것 때문에도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. 자 그럼 내야를 한 번 드릴게요. 혹시 만두 4개 드셨어요? 만두 6개. 만두 하나 남았을 때 내가 봤죠? 네. 근데 아무 말 안 했잖아요. 아니 먹으려고 그냥. 당연히 양반들이 쪄고 있다가. 만두 하나 더 먹은 것 같고 컴플레인 거는 우리 조셉. 네네네. 사이즈가 작아. 사이즈가 물만두 사이즈네요. 조셉은 큰일 할 스타일은 아니에요. 아 맛있다. 야 이거 왜 달지 이거? 왜 달지? 맛있어요. 아 맛있네. 일찌치 하고 먹으니까. 저게. 만두 육즙이. 어? 무슨 2개 드셨어요? 예? 되게 빨리, 지금 빨리 드시네. 하나밖에 안 봤어요? 어 저거 하나 남아. 제가 입이 작아서 빨리. 자 그러면 하나씩 남았으니까 어? 이렇게 된 거 또? 아니 맞잖아 지금 남은 게 하나씩이니까 하나씩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다섯 달이 나왔는데? 아니 닭이야 아니 그건 난 모르겠고 하나씩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 하나씩 먹어야죠 그치? 네 이상하네 보통 다섯 달이면 두 달씩 먹고 반을 나눠 먹지 않나요? 그건 뭐 몇 달인지 보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자기는 큰일 못하겠다 어? 나온다? 어? 나왔다 아우 깜짝이야 아 이게 칼비빔이구나 이게 아 이야 궁금하네 저기 알고 있는 비빔국수의 면만 하는 게 이게 좀 칼국수 이야 궁금하죠 궁금해 미치겠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와 칼비빔는 처음이니까 궁금하네 궁금하네 아 나도 모르게 이거 부러웠어요 맛있어요? 맛있어요 약간 탱글탱글해요 아 맛있다 진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만 칼국수 한번 음 국물이 좀 약하네 칼국수가 사국국 얼죽하면서 아 내가 보기엔 그냥 칼국수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면이 자체가 너무 맛있네 그냥 면이 아 여기다 넣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국물이 이야 멸치가 이게 기가 막히겠구나 이건 멸치 육수가 진하네 지금 저희 애 계속 보시면서 하하하하 그렇다고 맞다고 아 맛있어 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자기야 화요일이 왜 좋아 화요일은 뉴욕 퀴즈 나르니까 오 좋아 화요일 좋아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